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에도더지입니다. 오늘은, 오늘은 할 것은 머더입니다. 머더예요. 머더. 지금 할로윈 특집이라서 온라인 바뀌었네.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들어왔거든요. 그것도 모르고 막 들어왔어요. 저희가. 뭐야, 맵 넓어진 거야? 여기까지도 되네, 이제. 이거 뭐 좀비 아포칼립스 일어났어? 분장도 잘했어, 사람들이. 오랜만이죠? 저번에, 우리, 저번에 저희가 양블럭스, 양블럭스TV와 같이 했죠. 저번에 저희가 양블럭스TV와 같이 했죠. 이번에는 저 혼자서예요. 원래 어셈블TV님과 같이 하려고 했으나, 어셈블TV님은, 머더를 싫어해요. 계속 머더 안 걸린다, 자기는 계속 시민 걸린다, 쓸데없는 역할 걸린다, 이런 소리 하면서. 좀 어이없어요. 아직까지는 조용합니다. 불안하지만 조용합니다. 어? 뭐야? 어어, 오케이. 하나님 특집이니까. 이걸. 이걸로, 버티는 건가? 코인이 아니라서 좀 그렇긴 한데. 어, 오, 살인소리. 살인소리. 누가 죽었어. 어, 너 같은데. 어어어, 저 사람이야, 저 사람이야, 저 사람이야, 저 사람이야. 저 사람의 희생양이야. 어, 이렇게. 어, 어, 달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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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. 저사람 나 안좋아오네 아 일단 누구가 뭐든지 알아냈어 일단 버티기만 하면 돼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과정이 사탕 많이 모았다 나 일단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일단 이런데 숨기엔 좀 좋겠다 야 이런데 숨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다 할로윈 헤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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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누가 뭐든지 우리 모두 다 집착하고 있죠 저기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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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어어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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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가도 될거야 어 어 뭐 어디서 나타나지 저기 셰이프님 조심하세요 왜 저처럼play 썽 예이 헤에에에에에의 와아 예아 buff 쒸아 와아 살았네요 으쑤쑤 맵투표함에도 이렇게 달라졌네 5 할로윈, 할로윈이라서 그런가? 저희는 할로윈 파티 안해요. 어느 맵이 좋을까나? 어느 맵이 좋을까나? 어느 맵이 됐려나요? 저도 제대로 못봤어요. 이 사람 저 사람이 와 하다보니 일단 여러분들! 제 프로파일 한번 보실래요? 제 프로파일에는 제가 머드 걸렸을때 110명 죽였다고 나오고 그리고 셰이프로 6번 이겼고 인어세트네 희미해요 보이죠? 저 시민으로서 56번 살아남았답니다. 얼마 안되죠? 저번에 좀 짜증나게 양블럭스님과 같이 양블럭스TV와 같이 할 때 저 머드 한 번도 안 버렸어요. 좀 짜증나는데 바로 살인! 바로 살인! 누구야! 누구야! 바로 살인이야! 와 일단 누가 뭐든지 짐작을 해 여기서 숨길 괜찮다 일단 진짜 와 진짜 무섭네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 이걸 그냥 가지고 살인자를 찾아서 죽이면 되지 않나 아 진짜 무섭네 공포게임 있네 이거 거의 아까 이거 머더에 대해서 설명 안 했죠? 뭐 알고 있는 사람들도 대충 있겠지만 설명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머더는 머더라는 게임은 살인자 한명 경찰 한명 그리고 나머지는 다 시민으로 역할이 배정되는 게임입니다 인기가 꽤 1000명의 사람들이 아는데 와 헬프메 헬프메 여기 숨어있어야겠는데 결국 돌아다니고 싶긴 한데 돌아다니고 싶긴 한데 돌아다니고 있나 주면 싸고 있네 총소리 들렀다 총소리 총소리 총소리다 일단 소리나 줄입시다 소리나 아 소리 줄일래 소리 줄일래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소리 올려놔도 돼 헷갈리네 소리를 며칠 해놨지 밑에서 막 싸고 난리 났네 구경하러 가도 되나 호 호 방금 지나갔어요 방금 지나갔어요 소름이네요 보지 않았죠 저 저 본거 아니죠 저 본거 아니죠 아 진짜 레알 소름 레알 소름 레알 소름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 아 아 아 아 아 아 막 싸우고 난리 나는데 머더 조합 밖에 있어요. 일단 여기 숨는 자리 괜찮은 것 같아요. 제가 숨어있는 자리 괜찮은 것 같아요. 와 여러분 오늘은 제가 머더 걸릴 수 있을지 돌아다니면 되겠는데 이정도면 거의 끝났는데? 나이스 끝났죠? 끝났죠? 에이. 결국에 우리 버텼어요. 경운체 올라간대요. 저 36레벨. 죽으라니야 무슨 말이에요. 갑자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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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기아퍼. 갑자기. 갑자기 기아퍼. 나도 몰라. 갑자기 기아퍼졌어. 어. 몰라. 나도. 유. 반응 0.9에 반가한 말. 죽으라는 말에. 다들 반응 난리 났다. 가풍쌀. 뭐야 이거. 아 이거 머더. 세블티비집은 싫어하지만 저는 재밌어해요. 네. 와 더 심이네요. 가풍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. 1인칭으로 이동하는게 좋겠죠? 오. 오케이. 이렇게 이동하는 것도 괜찮다. 우와. 우와. 너 아니지? 너 아니지? 나 지금 진짜 무섭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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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이다. 총이다. 총 된 사람과 같이 쓸래. 총 된 사람과 같이 쓸래. 이러다 내가 죽는거 아니야? 누구. 어. 누구 있냐? 이 사람. 이 사람. 이 사람 왜 이렇게 좀 주는데. 저 사람 머더 아니야? 저 사람 머더 아닐 거야.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읏. 일단 제가 머더가 누군지. 펴펴 주고. 보안관에게 알려주는게 우선이겠죠? 아 누구지 죽은 사람은 발견했는데 아 진짜 무섭고 저 노란 머리 같기도 한데 아 누구지 누굴까 이거 진짜 소름 소름이에요 이거 약간 진짜 무섭긴 해요 일단 이거 많이 먹읍시다 이거 뭐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모아나게 좋겠죠 여러분 아 뭐야 어떻게 두번연속 두번연속은 뭐더걸린다 이거지 두번연속 뭐더걸린다 이거지 올라가야돼 원래 올라가야돼 안올라가도 되겠는데 살인자가 진짜 올라갔는데요 잡았어? 예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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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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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아 개꿀이죠 완전 개꿀디 아 저도 여러분 앞에서 한번 뭐더걸리고싶긴하네 뭐더 한번 걸리고싶긴한데 어 여기 스물컵이 얼마 없는것을 해야되겠는데 하이! 하하하하 귀엽다 이거 이거 손 흔들게 하이! 야! 하하 아이고 두려워 두려워 하하 나 11프로인데 안걸린다 못허가 11프로는 확률치가 좀 높지않나요 여러분들 음 이거 11% is quite a possibility to be mud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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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? 어? 죽었는데 방금? 어허 어허 하 나 총 없는데 왜이리 당당해 나 총 없는데 왜이리 당당해 나 총 없는데 왜이리 당당해 아 살인자가 어쩌다보면 내 뒤에 있을수도 있어 왜왜왜 누구야? 살인자 쟤 왜 점프해? 살인자야 설마? 베이커니? 아 나 지하로 숨길래 괜히 무서워 어허 오지마 도망갈래 도망갈래? 괜히 도망가자 뭐 괜히 무서워 자 뒤져 뒤져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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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괜히 무서워 근데 얘 왜 쫓아오는거야 도대체 어허우 야 무서워 야 이러지마 쫓아오니까 더 무섭네 진짜 쉬지 말고 쉬지 말고 튀지않아 와 진짜 방금 저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대체 누가 어허 어허 어 내 mulher사기 맞았어 저사람이었어 저사람이었어 외나 조절 저사람이 자ənX2 아еро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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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use 저사람이야 저사람야 딱 Public Capitol 저사람이야 저사람이야 튀어 튀어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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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쓸게 오어어어 죽었네. 죽었네. 끝났구나. 끝났구나. 하필이면 이렇게 뒤통수 당해야 되나? 하필이면 이렇게 뒤통수 당해야 돼? 어헝. we going around. 오케이. 어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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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갔잖아. 버그 좀 그만하시. 어어헝. 흐으. 에서는이 요즘. 머드가 버그가 좀 심해요. 내게냐? 빨리 꺼내! 얘 아닌가? 지금 바로 1대1 나보자 왜 안죽여? 그치? 느리지만 죽였네. 느렸지만 죽였네. 히로우 세이브 도데이. 와아. 너 시키지. 진짜 이거 뭐도 약간 바쁘다 바빠. 달리느라 바빠. 아직까지 저는 이성을 잃지 않고 정신 차려서 하고 있습니다. 아 좀. 아 나 여기 아니면 여기. 여기 아니면 여기. 아 어디로 하지? 여기. 1대1 전. 오케이. 근데 어디라든 상관없습니다. 야아. 아. 몇 판 다 할 수 있을까? 지금 남은 시간이랑. 지금 남은 시간으로 한 몇 판 다 할 수 있을까? 음. 음. 또 이노센트죠? 저번에 양블록스 모카닌과 같이 했던 저기 또 리메이크인가요? 응? 저번처럼 또 뭐. 모카닌과 같이 한. 그게 또 뭐 리메이크인가요? 응? 저기 사람 진짜 많다. 살인이 안 일어나기 신기한데? 아 진짜. 아 저 지금 무서워서 지금 부금도 끄고 있잖아요. 아 이거 살인자는 저희 돌아다닐 때 조심해야 돼요. 살인자는 저희가. 저희 발자국을 다 볼 수 있거든요. 볼 수 있어요. 저희 발자국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. 어. 숨은 자리. 어 뭐야? 시 리그 워스 히어. 아 여기 사기 자리다. 와 여기 사람들이 많다. 아 네. 도망가자. 도망가자. 괜히 뭔가 무서워. 일단 살인이 일어나고 있나? 으응. 살인이 안 일어나는. 괜히 무섭다. 튀자. 괜히 튀자. 괜히 무섭다. 점프하여 혹시나 해서. 매우 민감해. 으응. 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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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 버전지 봤죠 여러분. 아 이 사람 아니야. 약간 핏보가. 어 저 사람이야 저 사람. 저 사람. 여깄다 여깄다. 얘 얘 얘. 어? 뭐야? 스캔 달라? 뭐야? 대학사당했는데? 뭐야 이런 색깔. 뭐라. 아 베이컨이가 도대체 몇 명이야? 베이컨이가 도대체 몇 명이죠 여러분? 한 명. 두 명. 세 명. 씹. 이사명 있네. 아 나 두 명인 줄 알았네. 와아아. 이놈보소. 여기 세 명이 다. 나란히 죽어있는 것 보소. 이렇게 세 명 남아있네. 와. 진짜. 잔인한 보소. 아 나 이거 살 거 없나? 솔직히 저 이거 안자인의 그거 800 코인짜리 사고 싶긴 한데. 자. 아 이거 하필에 할로윈 특집에 와서. 할로윈 특집에 오면 코인을 못 먹거든요. 아이오. 아 나 씨. 흠. 아이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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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장 잘하셨어요. 아이오. 흐흐흐흑. 아 오래 걸린다. 그러지. 아이오. 막판 갑시다. 막판. 막판 갑시다. 아이오. 또 심의 내네. 아 녹화 안할때는 머덕아가 잘걸리는데 아 나 정말 좀.. 열받네요 이러다가 녹화를 끄면 녹화를 끄면 또 머덕아가 걸려요 짜증나 사실 뭔지 알아요? 녹화를 끄잖아요 그럼 머덕아가 걸리는거에요 머덕아가 걸리는거에요 녹화를 끄니까 머덕아가 걸리는거에요 좀 짜증나는게 너 아니다 저건 아니야 이 건물 안에서 나는 소리야 지금 이곳이 좀 넓어서 일단 좀 띵글띵글 다닐 수 있는거지 어 들어가기 싫어 괜히 불안해 아 아 여기 캔디 많다 캔디 많다 어 괜히 뛰고싶은데 저선 모드 아닌거 같은데? 우리 공격안한데? 공격안한데 뭐도 아닌가 아 아이고 죽었는데 이..이.. 주변에서 죽었는데? 와 사인처럼 뭔지 모르겠지만 약간 귀신처럼 조용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좀 두려워요 여러분 좀 두려워요 여러분 괜찮겠죠? 생존할 수 있지 생존할 수 있겠.. 생존해야지 솔직히 여기 여기도 사람 있었나요 어 안녕하십니까 신.. 신.. 시작할게요 와 음..뭐야 누가 날 쫓는데 오케이 코인베그4 이제 맘껏 돌아다녀도 될꺼야! 누가 뭐든지 알아.. 알.. 알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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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드립니다.. 부려와 같이있어다고? 먼저가? 헐.. 뜨겁.. 우와아~~ 으아아아아아ㅏ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ㅏоном 아니이이! 버그 진짜 심한 거 아니냐고 푹푹 тип 우 잘 숨었다 글께 오래 버티다 죽어 윱치 윱치 팔라 버림 도망가세요. 그게 일단 최우선입니다. 과연 도망갈 수 있을지? 어? 다시 나가네? 오 잘 버티네? 와 이렇게 죽여버린 것 보소. 잔인하네 사리자. 나 빼고 다 걸리네? 짜증나네요. 여러분들 저 빼고 다 걸리고 있어요 지금. 막판. 다음판 직선 막판. 뭐해? 모드 나갔다. 모드 나갔다. 야 모드 나갔어. 아이고 이런 행운이. 아이고 이런 행운이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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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 못 올라가네. 그냥 맘에 드는 역할에 안걸려서. 이렇게 하는거죠? 바로 싹쓰르기. 너무 빨리 끝났는데? 아 또 계속 시빙만 걸리네요. 아 일단 우연히. 저 분 좀 감사합니다. 솔직히 감사합니다. 이미 죽어주셔서 제가 총을 구하게 됐네요. 감사합니다. 총을 구해서 제가 구했네요. 다 구했네요. 죽으신 분 제외하고요. 아 저 여기 하나요. 여기요. 여기에요. 여기에요. 여기 뭐 있어요. 뭐해주세요. 레알 막판. 이거 진짜 레알 막판이요. 계속하는거 아니야?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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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. 계속 시빙만 걸리네요. 진짜 이거 모더 왜이래 이거. 살인자 안걸리냐? 이거 살인자 안걸리도록 설정되어 있나 나. 제가 또 총을 우연히 주어서. 살인자를 찾아. 체격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. 좀. 쏙 시원했거든요. 솔직히 아까. 아까 약간 통케 했거든요.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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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렇게 피해가구요. 어? 의심스러우니까. 살인자는 아니네. 어? 흠. 흠. 렉이다. 버그들 도망가자. 렉 걸렸다. 지금 다들.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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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죽었어. 이 주변에 있었어. 이 주변에 있었어.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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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누구에게? 지금 실내가 안갑니다. 어떻게 어찌됴? 지금clip. 오지마세요. 명 tito. 엇. 저런 С1W Psalmen Benton Benton 아mbre. 엇. 뭐 이상한거 들고 또 보니. 어? 뭐나. 나왔나? 하나하누? 저격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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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진짜 머더 걸릴때까지 계속하고싶네요 아 머더 걸릴때까지 계속하고싶다 아 아 나 진짜 머더를 몇판 했는데 지금 머더를 몇판 했는데 한 열판정도 한거 같은데 머더 한번도 안걸리고 이게 뭡니까 이거 머더 맞아요? 아 나 여기 할걸 아 아 괜찮을꺼야 으흐 좀 비이상한데 또 시민걸렸잖아 아 아 아 이렇게 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볼까 음 지켜볼까 이 사람들 좀 못하고 있을수도 있어 지금 신뢰가 하나도 안간다 지금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신뢰가 하나도 안간다 와 베이컨이다 베이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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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경도 멋지네 스타일 폼나네 아 스타일 폼나네요 스타일 폼납니다 아 아 아 아 아 일단 심심하니까 영어로 헬로라고 하자 헬로 W가 아니라 헬로 파 라 정 아 아 계속하겠는데 이거 머더 걸릴때까지 계속할거에요 헉 아 아 진짜 맹세합니다 막판이요 이거 막판 막판으로 결정합니다 으아 나 진짜 맹세합니다 이거 막판이요 헉 헉 뜨거웠다 오케이 뜨거웠죠 음 음 음 음 음 일단 시민이처 가다가 어 뭐 이 사람은 왜 죽었대 자살하는건가 뭐 계속 왜 자살하는데 사람들이 아 아 여기서 학살할까요 여기서 학살할까 저 사람 왜 가만히 돼 하하 하하 학살이요 학살이요 어 안녕하세요 저 학살할게요 이리와 아이고 아이고 비나왔네 아 아 아 으아 에이씨 교모nity 아 아 아 아 짜증나 아 아 이거 계속 Glion 한다고 ie 아 이거 진짜 나 왜 요즘 모드 못일기일거야 으 으 어 자 여러분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나요? 재미있게 봐주실 다음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구요 다음으로 다음에 뵐게요 그럼 안녕 안녕